이 머리 스타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뭐였나요? 사실 근데 이거를 제가 막 엄청 하고 싶어서 했다기보다는 어머니가 너도 이제 스타일의 변화가 필요한데 아 어머니가? 오 멋있다 이런거 어때 해가지고 막 계속 보여주시고 저도 그게 좋아서 어? 그럼 이런건 어때 하면서 하다가 그게 이제 의견이 맞춰져서 했던거였어요 어머님이 이런걸 추천해주신거에요? 네 그걸 직접 해주신거에요 어머니가 와 진짜 짱이다 이거 약간 어머님이 다양한 스타일링을 제안해주실때 이거 있었다는거죠? 그쵸 네 너무 신기하다 우리 엄마 보통 이 머리 좀 하지마 이러는데 아 정말요? 아 근데 저희 어머니 옛날에 그랬어요 요즘은 안그러고 아 근데 어머니 작품이라면서요 그게? 어머니가 이제 이 스타일을 잡아주셨어요 이렇게 하는게 어울린다고 아 어머니가 영감을 어디서 받으신거에요? 마이클 잭슨을 이제 제가 평소에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오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네 느낌이 있네요 잘 어울려요 네